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 한 번씩 올리는 분인데 그분들이 누구말대로 이 제품이 멋있으면 전문적으로 섹시해야지 누가 쳐다보지.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꺼 올리면 고맙습니다. 그러면 안 나온단 말이지. 이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올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전에도 올리신 분은 저런 날 올린 분은 꼭 친구 안 된 사람 올라간 친구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쭉 한번 리스트를 모아서 중간에 한 번씩 한 번 정도 한 번씩 그분 페이스북에 한 번씩 쏴 주십시오. 명단을 위해서 한번 쏴 보자고. 그리고 트위터는 잘 모르니까 배워서 같이 내 아이디 같이 해서 같이 가려죠. 같이 가려고 할 때도 시작하니까 유튜브에도 계속 검색을 이릴링에 검색되게 하고 쭉 올리고 아까 유 대표님 이야기 했었죠.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에서 출판 이것도 유튜브에도 계속 걸리게 해놔야 되고 또 하나는 인터넷 신문까지 되면 어느 정도 아무 돈도 못 벌고 허지는 못하지만 구색을 좀 갖추는 것 같아요. 구색을 갖춰서 출판 문제를... 그 영상은 구색을 갖추는 것을 보여줍니다. 이렇게 긴이